성인과 위신과입니다. 띄우루 아저씨 정혜윤 씨 분이네요. 내가 가셨길 안녕하세요. 시간이 간다 세상에 간다 평평도 간다고 하는 거야 평평도 간다 모든 것들 아무리 사랑하는 거야 시간 간 시간 밤을 새 밤 시원을 잊게 일어난 평평도 간다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다는 후회를 흘러 나를 다 살아온 인생 우리 언제나 내 곁을 지켜두고 아버지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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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망 iente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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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